강인규 나주시장 10일만 나주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선 7기에 추진하게 될 공약과 정책들이 나주를 다시 호남의 중심도시로라라는 비전을 담았고 시민들께서 제가 제시한 정책과 가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검증된 나주시장갑다라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오로지 나주발전과 시민의 행복만 바라보고 내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나주시장 운영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민선 6기는 숱한 이기를 기회로 삼으면서 인구 11만을 돌파하고 예산도 8천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민선 7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4조 4천억 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실현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완성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철실이 필요합니다 결국 민선 7기 시정도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모두의 지혜이며 희망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함께하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를 만드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한전공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립이 지연되거나 또는 규모가 축소될 거라는 우려가 좀 큰데 이에 대해서 나주시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로서 설립 지연이나 규모 축소 없이 당초에 50만 평가량을 예견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늦어도 내년에 착공해서 2022년에 개교해야 합니다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지역의 6개 공대를 가진 대학에서는 절대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5천억 원을 예상했지만 7천억 원의 예산이 설립 비용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정 과제인 만큼 정부와 한전이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선정 이혼에 의해서 지자체 간에 선정해야 되고 지자체 간에 무리한 입지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하겠으며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과 정부 지원도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한전공대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조기 설립 운동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SRF 열병학 발전소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도 궁금합니다 지난 5월 선거 기간 중에 우리 시의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강주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이 내리면서 현실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중앙부처나 최소한 전남도가 주관하는 공론화 이혼회를 구성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방안을 도출해내겠습니다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에 당사자들의 수기 과정을 거친다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병학 발전소 문제를 지역사회 갈등 현안 해결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라도 정도 천년의 해를 맞아서 나주에서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사업은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나주인의 자긍심 고치를 위해서 5개 분야의 24개 사업을 기념사업으로 저희들이 시민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8일 우리 시 금성관에서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날 나주 시민 천명으로 구성된 시민 합창단이 나주의 새로운 천년과 화합을 노래할 것입니다 정명 천년 기념탁 건립과 나주왕 연구소 설립 그리고 나주 천년사 발간 사업도 추진됩니다 특히 나주 혁신도시 건설로 새롭게 나주인이 되신 혁신도시 빛가람동 주민들이 금기와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5개념 계획안은 혁신도시 시즌2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전략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혁신도시 시즌2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시민까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의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즌2는 지방분권정책과 함께 지방의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가 시즌2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생태 문화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이 출현한 기금 1천억 원을 조성해서 이전 기관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역량과 또 온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자원으로 분야별로 연계시켜서 나가는 사업으로 시즌2를 선도하는 성공 모델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광주전남을 다 통틀어서 사실 일자리 창출 가장 큰 현황일 것 같은데 이에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는 시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입니다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수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여 민간 부분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한전 에너지 밸류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관련 기업 500개 유치를 유치하는 데 집중하겠으며 혁신산단을 53만 평 정도로 확장해서 국가산단 지정도 함께 추진해서 1천 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청년지원센터 건립과 청년금융복지사업을 시행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시정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나주가 호남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옳았음을 결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을 위한 하나된 마음 나주가 맞이한 새로운 천년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지속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에 건강관리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인규 나주 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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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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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